좋아, 같이 시작해보자 우와, 이 예쁜 딸기 좀 봐 완벽 그 자체야 그리고 찍어먹을 파란색 초콜릿도 있어 한번 먹어봐야지 나 벌써 이 챌린지 마음에 들어 자, 간다 음, 맛있고 과즙이 가득해 우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나 요정공주로 변했어 우와, 너 날개 좀 봐 진짜 굉장하네 나도 내 거 먹어봐야겠다 신난다 잠깐만 난 이 빨대 쓸 거야 이렇게 관통시켜서 꼭 좀 안쏙 좋았어 이제 이 주사기로 빨간 초콜릿으로 채워줘야지 좋아, 이제 딸기를 채울 수 있어 자, 간다 드디어 한 입 먹어볼까? 누구지? 네가 말한 것처럼 맛있다 어? 대체 뭐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어? 너 무슨 눈사람 할아버지 같아 어? 이거 눌러봐 이거 너무 재미있다 약간 간지러운데 약간 간지러운데 어? 너 리본에도 있네 좋아, 코를 먼저 만지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거다 자, 간다 좋았어, 내가 이겼어 어? 대체 난 왜 내 코 하나도 못 찾은 거야? 말도 안 돼 이 굉장한 피자 좀 봐 진짜 맛있어 보이네 오, 역시나 너무 맛있어 어머, 뭐야? 얘 갑자기 어디 간 거야? 세라, 너 어디 갔어? 나 혼자 두지 마 와, 나 이탈리아로 순간 이동했네 오, 내 맛있는 피자도 여기 있고 하, 여긴 더 신선하네 오, 탄산음료도 있어 엠마? 내 유리잔 안에서 뭐 하는 거야? 잠깐, 내가 헛것을 보나 본데? 휴, 별 이상한 일이 다 있었네 어쨌든 이 피자 먹어볼 시간이야 피자와 탄산은 최고의 조합이지 세라, 어떻게 날 버릴 수가 있어? 세라, 세라, 너 어디 있어? 와, 세상에 너 돌아왔네? 다행이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너 뭐 받았는지 봐야지 오, 이 멋진 사탕들 좀 봐 그리고 케이크 위에 있네 이걸 맛볼 수 있어서 신나 음, 진짜 맛있다 오, 이번엔 제가 갔네 드디어 피자를 평화롭게 먹을 수 있어 피자야, 다시 이탈리아로 가자 와, 여기 어디야? 산 정상 같은데? 너무 춥다 여기요 아무도 없어요 와, 성공했다 테이블로 돌아왔어 이게 무슨 소리지? 에이, 그냥 상상이겠지 뭐 숙녀부 먼저 오, 이 아름다운 것 좀 봐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게 생각이 있어 아우, 나 할 거야 제발 그러지 마 엘리, 안 돼 나 이제 준비됐어 우와, 저거 좀 봐 그거 좋은 소리는 아니네 안에 있는 사탕을 거의 잊을 뻔했네 자, 들어가 아프지 않네 너 건 어때? 물어봐줘서 고마워 왜냐하면 젤리빈이거든 하하, 그리고 이걸 작동시킬 거야 간식 먹을 시간이야 개피야 나도 하나 줘, 어서 얌 어느 것을 골라볼까요 너 차례야 사탕은 어떻게 꺼내지? 내가 완전히 이길 거야 봐 그거 멋지네 내 운이 좋을까? 긴장되네 하, 근데 하나밖에 못 받았어 이걸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순 없지 하지만 내 혀는 생각이 다른데 흠, 내 차례니 해봐야겠다 이걸로 뭘 하지?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이걸 잡아내리면 빙고 이동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막대 사탕이네 맛있어 보여 맛있는 젤리 크림이야 야옹, 야, 너 그거 다 먹을 거야? 자, 떨어졌라 내 사탕 너가 그런 짓을 하다니 내 입에 이거 안 넣을 거야 역겨워 내가 보는 한 더러운 막대 사탕은 이제 끝이야 그래서 보호 케이스가 있는 거야 휴, 최악을 간신히 피했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 먼저 해, 줄리 야, 이거 멋지다 그러게 그리고 이제 맛볼 차례군 달콤했으면 좋겠다 오, 좋아 라즈베리 맛이야 물론 설탕 바른 걸로 그리고 내 건? 이거 좀 봐 이 안에 든 건 뭐지? 음 잠깐, 이거 들려? 여기 바삭거리는 게 있어 보이지? 이거 훨씬 더 재미있어지는데 바삭하고 달콤해 왠지 노래가 하고 싶어지는데 한바탕 시끄럽게 해볼까? 유후 와, 저게 노래하는 거야? 네, 실제로 사람이 노래하는 거 맞아요 다 널 위한 거야, 카일리 넌 진짜 불평쟁이야 난 그냥 발을 쭉 뻗어서 응, 바로 이거야 이리 와봐 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진심이야? 쟤 정신이 진짜 이상해 해보자 어? 이거 변기 아니야? 입맛 떨어지는데 용감해져야 할 때야 나 해본다 야, 이거 막대사탕이야 음, 진짜 맛있는 막대사탕이야 결과적으로는 변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네 봤지? 여기서 사탕을 찾을 거란 생각 못했는데 이거 완전 멋지지 않냐? 이거 엄청 셔! 좋아, 나도 너처럼 해볼게 내 건 다 빨개 이거 제대로 막혔는데? 내 문제는 아니지 이게 다 여기 끼어 있던 거야? 화장실 깜짝 서프라이즈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너무 많이 먹지 마, 카일리 너 껍질도 안 벗겼어 이런 나 왠지 속이 별로야 나도 하나 먹어도 돼? 안 돼 알겠어 사탕 귀신아 사탕 귀신아 여기 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계속 사탕 먹을 거야? 어, 당연하지 야, 줄리가 어디 갔지? 나 진짜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아 뭐야? 화장실이 왜 이래? 완전 속았잖아 준비됐어? 같이 열어보자 말도 안 돼 이거 너무 귀엽지 않니? 우와 그럼 내 거는? 어? 내 것도 더 많아야 하는 거 아닌가? 티나 건 아주 많은데 이걸로 얼마나 높이 쌓을 수 있을까? 입에 군침이 돌아 이건 천국의 탑이야 내가 다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얌 그냥 입에서 녹아버리네 너 나샘내게 하려고 하는 거지? 나도 방법이 있어 우와 늘어나게 해주세요 확실히 효과가 있어 이제 드디어 열어볼깐이야 뭔가 커다란 게 있는데 너 괜찮니, 사람? 어? 기분 아주 좋아 어?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뭐가 그렇게 웃기니? 좋아 내 거 먹어봐 고마워, 친구야 하하하! 으하ặc 정상자 하하하하 쉐어링 수고하 물 수고하 하하하하 뭐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